자 구글 세팅해서 또 수필 맞았어요 여기 좀 붙어 줘라 아이씨 뭐요 구글인데 백불 밖에 앉은 문제는 아 아 이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150불만 주고 말네 나본데 180불 170불 189불 자 500불 넣고요 797불 됐어요 계속 널어볼게요 잘 맞네요 129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6불짜리 배팅 했는데 스핀 또 맞았어요. 아무튼 하이룸에 와서 두 번 스핀 맞았습니다. 6불 냉려 놓고 맞았네요. 여기서 좀 붙어줘야 되는데 아이아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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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불 반졌습니다. 너무 안 붙는다. 계속 놀아볼게요. 자, 또 한 번 맞았어요. 200불 들어가고 그립은 좋은데 한 번 붙어주라 아이아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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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단히 어이? 200불 들어간 거야? 이게 200불 째 갈라? 이거 합치면 200불 되지? 어우 좋아 괜찮아 내가 정확히 200불 들어간거야 280불 됐잖아 290불 90불 딴거잖아 신이 갈라 그치 257불이니까 이쪽에 38불 남았잖아 280불 195불이잖아 25불 딴거잖아 한번 더 아 개털이네 아이 본전 찾았어 9불 배팅을 해가지고 500불 넣구요 749불이 됐습니다 지금 그니까 얼마 딴거야 249불을 딴거네요 계속 한번 놀아 볼게요 오늘 끝 오늘 뭐 끝장을 보지 뭐 계속 한번 놀아 볼게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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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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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5 7 아 돈이 안 붙네요 예스 대박 대박 맞았습니다 86불 대박이죠 스톱 오마이갓 79불 죽입니다 오늘 뭐가 되네 엊그저께 똥꼭꾸고 와가지고 개똥될걸랑 진짜로 쪽박찼어 오늘 대박났네 벌써 178불이 됐습니다 20불 넣고 186불 186불 63센트 맞았어요 186불 보이시죠 거기다가 83불 그러면 20불 넣고 했으니까 얼마야 이게 260 270불이네요 270불이니까 250불을 딴거에요 지금 현재 250불을 땄습니다 야 이거 그만 넣고 가야되나 갈등 생기네 굿 다 합치면 270불 됐죠 그러면 20불 넣었으니까 250불을 딴거네요 자 계속 한번 놀아볼게요 이기게 되네요 오늘 배팅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간지는 약 22불 22불 25센트에서 6불로 한번 올려볼게요 6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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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불로